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흐르는 이 세 가지의 신학적 맥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도전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읽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그 표를 나누어 줘서 이제 하루에 할당량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 뭐 그런 계획을 새해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큐티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 뭐 아주 유명한 큐티 교재죠 그리고 매일 성경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큐티 교재를 가지고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스케줄을 리딩 스케줄을 딱 잡아서 읽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뭐 창세기 출애국기 아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부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죠 알 수 없는 율법들 이야기들 뭐 이름들 거기서 쭉 나가면 계속 막히기 시작합니다 아 수많은 그 페이지들 한참 읽었는데 10분의 1도 못 읽은 뭐 그러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의지합니다 해석을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의 말씀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죠 목사님들의 설교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을 가져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좀 더 낸다 하면은 현대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를 보면 거의 예화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감동적인 예화를 많이 찾고 그 예화를 중심으로 설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이 성경보다는 예화를 찾는 일에 많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교재나 주석을 많이 의지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나 주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많은 교재를 보고 많은 주석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이 교재나 주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석과 교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학자들이나 그 교재를 만든 사람이나 그 분들의 성경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교재 많이 사용하시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큐티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 성경을 쭉 읽고 그 밑에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거기다 적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공간 부분을 주어지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많은 분들을 보니까 이 큐티 교재를 성경 본문을 읽고 바로 뒷장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그 뒷장에 해석이 나오니까요 해설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은 이 해석이 가끔씩은 엉뚱한 해석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큐티 이 큐티를 하는 것은 내 생활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적용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을 극대화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성경 66권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삽니까? 현실적으로 그거는 너무나도 억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적용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운 해석을 할 때가 많고 그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두 단어를 끄집어내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버린다는 거예요 큐티 교자나 아니면 주석,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비평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만인 대제사장서를 내세우는데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님들이 한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부님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그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읽을 수 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개몽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종교개혁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비평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목사님이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주석이 정말 이 성경 교제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과 비평적인 사고를 가져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큐티 교제가 제대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비평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읽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 문제는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이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교리가 그 권위 위에 있었어요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로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에 대한 숭배사상이 있죠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 이것을 판단하기보다는 교회의 전통이 이것이다 우리의 교리는 이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그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성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아는 지식과 과학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해석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근대의 자유주의 성경해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해석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이때는 개몽주의 시대가 르넥상스 시대가 이제 일어난 후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논리 우리가 아는 상식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더욱더 중요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아래 성경이 있었고 그 아래 교회의 전통이 있었어요 한 예로 성경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요? 아 그럼 이게 왜 홍해가 갈라졌을까? 뭐 과학적인 사고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설들을 이론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이성이 더 중요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고 그 다음이 성경이었고 그 다음이 교회 전통이었다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는 자유주의 성경 해석학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사용을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그 역사 비평 성경을 보니까 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역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공부하던 방법론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 비평이라고 form criticism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 내에 보면 그 시편이 있죠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양식을 빌어서 성경이 기록이 됐으니까 이 양식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었죠 실제로 그 양식 비평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이 양식에 의해서 기록된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러한 비평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료비평입니다 그 source criticism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자료비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특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본문들이 있고 어느 본문들에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본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은 이 섞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본문들이 있고 해서 이것을 분류를 합니다 이쪽 동네에서는 옛날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설들이 내려왔었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전설들이 내려왔었고 또 여기는 후대에 이 두 전설들을 합쳐서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의도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것을 점점점 따라가면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가치관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찾아갔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한 역사, 양식, 자료 비평에 대한 반발로 여기 문제들이 좀 계속 나오니까 새로운 접근론적 방법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문학 비평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문학적으로 쓰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에서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솝우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이솝우아를 보면 예를 들면 여우가 나무위에 있는 까마귀를 봅니다 그 까마귀가 입에 커다란 고기덩이를 물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밑에서 까마귀님 내가 듣기로는 까마귀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그 목소리를 참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감언이설로 계속 까마귀를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쭐해서 까악 하고 목소리를 내죠 그러다가 입에 들고 있던 고기덩어리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우가 그거를 먹고 가면서 참 내가 너 목소리가 그렇게 나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의 핵심 요소는 교훈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마라 뭐 그러한 교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뭐 그러한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비평의 단점은 뭐냐면 이 까마귀가 실제로 우쭐 됐느냐 아니면 여우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상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 비평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죠 뭐 어쨌든 이 성경 해석의 방법론들은 쭉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 비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많은 교재나 주석이나 큐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 역사 비평론적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은 주된 방법론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 한번 아무거나 교재나 주석이나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다 시대적인 연대, 저자, 이 시대의 배경, 주변 나라들의 상황, 고고학적 증거 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역사 비평에는 큰 오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성경을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역사도 보면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속에는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도 신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신화를 걷어내면 거기에 사실이 들어있다라고 믿고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곰족과 호랑이족이 있었는데 곰족이 선택을 받아서 고조선 시대에 한민족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 신화를 걷어내고 성경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까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한다면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썼던 그 방법론을 가지고 비록 개선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비평은 현대 신학에서는 이제 더 이상 거두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영향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이 나타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성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 지금 우리들의 신학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따라간다 쉬운 예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3위일체 교리를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분적으로 3위일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3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교회가 정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전통이 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성경은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전통에서는 어느 교단은 피워도 되고 어느 교단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 나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바르트입니다 이제 칼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신학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칼바르트와 그의 제자 탐 토렌스 그리고 메케냐 교수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론이 신학계에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신학을 통해서 비평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학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